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 로우가 만든 이 SUV, 바로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크리스 로우가 미국에서 이곳 남수단으로 온 건 8년 전입니다. 당시 그는 보육원 건설의 책임자였는데요. 하지만 열악한 남수단의 도로 사정과 구하기 어려운 연료 때문에 차를 운전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차가 고장나기라도 하면 부품을 구하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했죠. 크리스 로우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으로 현지 환경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남수단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먼저 차의 원형은 울타리를 짓고 남은 철재를 이용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남수단의 도로를 견디기 위해 차체 중간을 유연하게 했고 4개의 바퀴에는 각각 모터를 장착해 비포장 도로에 적합한 4륜 구동차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광 전지판은 천장에 설치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은 중국과 인도의 오토바이 부품을 사용해 저렴하면서도 정비가 용이해졌습니다.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광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점을 설치했습니다. 이 차에서 구하기 어려운 기관이 되었습니다. 몇 번에 이 자동차에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도착하고 우리가 모두 잘 잘한 수 있을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 대응을 많이 봐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 하던 것을 원하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의 택을 본 게 재미있었어요. 그거를 그 때에 대한 생각에는 매우 달라졌어요. 크리스 로우는 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많은 시동적인 정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상처비가 있기를 하고 이런 분들도 좋고 사은데 그룹 기술왕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계좌를 하고 너무 좋아한다. I really love being in the context of South Sudan, I enjoy it out there. I love being in the context of South Sudan. I love being in the context of South Sudan.